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뱀티에 대해서 총각도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는데 제가 뱀티거든요 운이 어떻습니까 저 혼자 볼 때는 뱀티 같은 경우는 좋아요 근데 뱀티 분들이 여지껏 고생을 하셨어요 너무 진짜 맨바닥을 긁었어요 그래서 뱀티 분들이 3대가 들면서 그 전부터도 너무 힘들었는데 금전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일적으로 너무 막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서남목이 막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박이라고 그러죠 이도 저도 못하는 빼박 그래서 많이 힘드셨는데 올해 뱀티 분들 같은 경우는 날삼재를 맞이해서 올해 나가는 삼재에서는 좋은 삼재 복삼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의 기준을 잡고 천천히 가주시고 올해 같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시면 안돼요 내 지금 현 상황에 맞게 또 현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셔서 분수에 맞게 행동만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재물 운수는 어떻습니까 재물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상승 기운이 강하고 내가 변화변동이 많은 운이기 때문에 이 뱀티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변화변동을 잘 따라가시면 금전도 저절로 따라가요 그래서 금전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뱀티 분들은 좀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올해는 득이 많이 된다고 봐요 문서운은 어떻습니까 문서운이요 문서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처음에 문서를 잡은 것 보다는 중반 하반기에 잡는 문서가 내 문서가 돼요 초반에 문서는 그냥 잡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반 하반기에 들어오는 문서는 제 문서가 돼요 그 문서는 꼭 잡고 가시면 좋아요 성진운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성진운 뱀티 같은 분들은 성진운이나 관운이나 또 내가 올라가는 운은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올라가셔요 그래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뭘 하다가 작게 자랑하더라도 얼떨게 뽑히듯이 그렇게 뽑혀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건강운은 어떻습니까 건강운은 뱀티 분이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딜 조심해야 돼요? 위, 소화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 머리쪽도 두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좀 자주 아프다든지 편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올해 뱀티 분들도 우리 같은 직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고 열감, 직감이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무병, 신병이 오시는 분들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상갓질 그리고 상온이 들어와서 올해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친척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지인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의 금전운은 어때요? 금전운 같은 경우는 지금 뱀티 분들은 올해 신축년들어서는 금전운 같은 경우 3, 4년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금전운이 3, 4년을 쭉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금전운이 3, 4년을 그냥 쭉 가신다고 봐요 좋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금전을 내가 바라는 한 방은 안 되지만 올해는 꾸준하게 돌아가고 금전을 쭉 깔아 가신다고 봐요 시험은 어떻습니까? 시험은 같은 경우는 정말 올해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노력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시험을 치고 싶다 올해는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왜? 올해는 정말 관운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건 시험을 쳐야 된다 이걸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진짜 올인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